선생님이 본인의 곡을 직접 작사를 하셨고 부촌에서 인기명 노래강사를 활동을 하면서 범위를 넓혀서 요즘은 시흥시까지 진출을 하셨습니다. 노래강사하면서 가수활동하면서 작사가 활동까지 하고 있는 아주 다재가능한 우리 김의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고독 연가부터 청해 듣고 뒤에는 본인의 곡 한이라는 곡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겁니다. 박수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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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의 빛 사랑은 하지 마라 웃으면서 웃고 계시니 어차피 떠나갈 밤에 매크로 울리지 마 마가 돌아올 피아노이 내 날이 피해졌는데 할머니 또 마저 나 너맞아 나를 울리나 너맞아 나를 울리나 이봉욱의 백거동 연가였고요 제가 이어서 이제 타이틀곡을 한 마라 뵀습니다 저는 김의장 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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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좀 어스려 갔란 말은 어찌하여 내 맘은 막내가 된 것들아 한만도 못하여서 볼 너물처럼 하니돼 너두 너두야 하니돼 너두 너두야